서태지의 신화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서태지의 공연 라이브 DVD 패키지가 발매되기도 전에 선주문만 2만장이 넘었는데요. 지난주 열린 DVD 시연회에는 25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팬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치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매 전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던 서태지의 라이브 실황 DVD가 오늘 발매됐습니다. 이번 DVD는 총 30억 원의 공연 제작기와 300명의 스태프가 투입돼 지난해 전국 8개의 도시에서 11회에 걸쳐 관객 5만여 명을 동원해 화제를 모았던 서태지 라이브 투어제로 공사 공연 실황을 담은 것입니다. DVD 패키지에는 21국의 라이브 실황과 60분의 미공개 동영상 외에 서태지 화보직과 포스터도 특별 수록됐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서태지의 라이브 실황 DVD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공연 실황 DVD 시연회로는 국내 최초였던 이날 서태지가 참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참가 신청자만 5만 명을 넘어서면서 250대 1회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웬만한 입사 시험에 버금가는 경쟁률을 뚫고 시연회를 보게 된 운 좋은 팬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공연 실황 DVD는 선주문 수량만 2만 장이 넘었습니다. 또한 출시 전부터 핫트랙스, 포노 등 음반 쇼핑몰에서 예약 주문만으로 며칠째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